안녕하십니까 농별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데일리에서는 가장 추억한 민주주의 파괴인 지난 4월 15일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정선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취재하고 있는 안동데일리가 더욱더 취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앞으로 구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구독자 수가 적어도 10만명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원 가입도 우리 안동데일리가 한 500명 정도 정의를 사랑하시고 진실을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 애청자들께서 구독자 10만명 회원 가입 500명 정도 빠른 시간에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더욱더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